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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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연습훈련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난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행대학교 리상우입니다 Bonjour à toutes et à tous je suis professeure 리상우 de l'université de Phukyang c'est encore une fois très dommage pour moi de pas pouvoir vous voir en personne et échanger profondément donc j'ai reçu vos questions et je vais essayer d'y répondre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에 Sénégal에서 10, 15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중에서 Sénégal 해양수산경제부에서 10명 그 다음에 양식청에서 5명이 참석을 sénégal 해양수산경제부에서 15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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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영상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스 디오프입니다. 물고기를 키우는데 먹이로서 고기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양식이 업에 부정적이다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양식이 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당연히 부정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때문에 업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미스 디오프입니다. 미스 디오프의 두 번째 질문은 이 생분해성을 사용하면 자원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자원에 전혀 유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들 과학적인 정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원에 전혀 유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M. 디오프입니다. Vous voulez, vous voulez savoir si les engins biodegradables n'étaient pas aussi nuisibles aux ressources marines? Ma réponse est non. Et cela a été prouvée par de nombreux pays avec des données scientifiques. 다음으로 미스터 디오프 질문입니다. 세네갈의 어영하역도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과 세네갈 사이에 왜 어업협정이 없느냐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양업이 세네갈 그쪽 수역에는 어업협정을 할 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원양업이 임하고 있지 않아서 어업협정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미스터 디오프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가장 모금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정책일 수 있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정부와 의민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하는 협동관리. 협동관리가 지금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본순 영국에서 아주 우수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가장 노력하는 역사는 없다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마찬가지로 질문이 있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스 엔디야의 질문 두 개를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이 양식업에 있어서 월도 그리고 겨울철을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우리나라가 겨울이 길기 때문에 양식업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월동 그 부분은 별도로 국가의 지원책은 없고 단지 이제 대부분 양식업자들이 단연생 겨울이 오기 전에 시장에 대답하는 단연생 의류 또는 여러 가지 배로 같은 걸 말 양식을 하고 있어서 월동에 대한 별도로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미스 엔디야의 질문입니다. 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겨울이고 국가로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시장의 점 recollection은 한국의 기회에 매우 좋았습니다. 해석의 시간대의 시간대의 시간대는 그리고 투자가 양식업에 있어서 투자가 수익을 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는 그것은 양식종에 따라서 다르죠. 보통 1년산 또는 2년산, 3년산 그러니까 양식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투자에 따라서 수익은 한 3년, 3년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러번 있어서 더 과거의 경우는 요구에 따라서 수익을 미성 arm한다고 하죠. 환상적인 관점이 남은 안수궁 대안에 따라서 소식을 받는 데 한 5년에서 1년, 2년, 3년을 미성 Number 1인, 3년, 그리고 많이 지나서 10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구성 crypt흡장에서는 이 부분은 몇 MARES이 사용되기 때문에 영원을 위성된 경우에 따라서 3년을 학원에 따라서 3년에 따라서 2년을 늦게 멈춰지기 때문에 양식을 환상적으로는 2년, 3년이 캐피아프를 때는 2년, 3년이 삼 binary. 미스 엔디아의 두 번째 질문이 양식에서 생사료에 대한 문제인데 생사료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 부분인데 사실은 양식업에 있어서 생사료 사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에 미스 디우프가 질문한 것처럼 양식업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 중의 하나가 양식업이 생사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사료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사료를 사용하면 정부가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 또 생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콩, 육지에서 나는 콩이라든지 또는 해발액의 씨앗 같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식품 가공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서 대체 사료용으로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을 앞두고 있는 지난ës과 항공식물에 대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에 대해서 제거駕 amb결을 해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izim 액fahr sy Bitte는 어떤 것이 남아를 사용했을 때 어떤 액수의 방식물을 사용하는 데이기에 Foster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사용하다고 해서 생사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Mr. 파의 질문이 많네요. 먼저 첫 번째 질문에 있어서 한국에서 양식을 하게 된 동기를 물었는데 그 동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법 나라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동기는 결국 바다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것이 동기죠. 양식도 하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산업적인 동기에서 그 동기라는 그 말은 어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받아서 찾는 고용이라든지 투자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다 보니 양식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은 Mr. Dodo Gyeye Faye. 4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질문은 무엇이 도전해 한국에서 한국의 과학을 개발해? 저는 한국의 지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에 비교해 주셨고 또 다른 방법을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과학을 개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Mr. Payet. 원양업에 대한 한국이 어떤 인센티브을 갖고 있었나? 사실은 우리나라의 원양업이 1957년도에 시작을 할 때 상업적인 자본, 기업들이 원양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별도의 정부의 지원책과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면 그게 원양업의 발전 동기로 보면 되겠죠. Vous avez ensuite voulu savoir s'il existait un système incitatif pour la pêche en haute mer. Ma réponse est non. Lorsque la Corée s'est lancée dans la pêche en haute mer en 1957, c'était des entreprises qui avaient de gros moyens, de gros capitaux qui se sont lancés dans cette industrie donc ils n'avaient pas besoin de soutien de la part du gouvernement. Mais la participation du secteur privé était la clé du succès de cette industrie et de la pêche en haute mer. 세 번째 질문은 앞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양식에 있어서 생사료 사용에 대해서 해결책 그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양식의 생사료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 사료를 사용하면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Et votre troisième question porte sur les solutions pour réduire l'utilisation des poissons sauvages dans l'aquaculture. Comme je viens de répondre, le gouvernement offre une aide financière pour l'utilisation des aliments alternatifs. 마지막 질문입니다. 분해되지 않은 의구에 대한 해결책 사실은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분해가능한 의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의민들이 음항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음항으로 인한 고스트 피싱 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Votre dernière question était apportée sur les solutions pour les engins de pêche non biodégradables avec des exemples précis mais malheureusement il n'y a pas de réponse magique la seule solution serait de développer des filets déodégradables et limiter l'utilisation des engins non biodégradables pour prévenir la pêche la pêche fantôme 다음은 Mr. Ka 질문을 3개 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이 정부의 업관리 정책에 대해서 업인들의 저항은 없는지 당연히 저항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어라든지 자벌을 잡는 것에 대해서 업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이 선택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잡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업인들의 저항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 Maumarkar vous avez voulu savoir s'il n'y avait pas des résistances de la part des professionnels et je dirais oui effectivement il y a une forte résistance notamment contre l'interdiction de capture des juveniles ou l'interdiction de faire des captures accessoires 두 번째 질문이 내 앞에서도 말이 나왔었는데 양식의 생사료를 사용하는 그 부분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막느냐 하는 그 부분들 사실 생사료를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지어를 잡기 때문에 지어 잡는 것 자체는 불법업이기 때문에 지어를 잡는 불법업에 대해서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t votre deuxième question c'était sur la politique mise en place par les autorités coréennes pour gérer la contrainte que constitue l'aliment des poissons dans l'aquaculture. Effectivement lorsqu'on nourrit les poissons élevés avec des poissons sauvages les poissons sauvages sont souvent des poissons juvéniles qui sont petites et le gouvernement essayait de contrôler l'utilisation excessive en interdisant la capture des poissons juvéniles. 마지막 질문 거리 양식 업 과 일반적인 업 이라든지 해온업 과의 갈등 우리 한국 도 사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외양식을 좀 더 개발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특히나 외양식 적지를 선정할 때 업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래서 적지 선정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그런 상황입니다. And votre dernière question a porté sur le conflit l'éventuel conflit entre aquaculteurs en mer en particularly offshore et les pêcheurs.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지만 정리를 통해 강렬한 관계에 대한 대책을 제공하고 중앙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Mr. D.U.P. 우리나라 내수멘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내수면 의업이 그렇게 크게 발전을 못한 국가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한국은 기본적으로 강이나 호수 같은 부분이 있어서 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함부로 양식이나 의업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국가라서 내수면 의업이나 양식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고 내수면 양식 중에도 지금 좀 하고 있는 의종이 성허, 성허가 지금 양식, 내수면 양식으로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의종이 되겠습니다. 를 소원에 따라서 알 수 없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물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름다운 소원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고정에 대해 알 수 없는 그런 기술은? 아니면 그 과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국의 고정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를 통해서 우리는 한국의 고정에 대해 알아내려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Mr. Dian이 준 질문인데, 수요업에서 어떻게 보험 서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에서는 수요업이 보험 사업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대부분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업인에게 일반 보험회사에서 잘 보험을 드렸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 자체가 굉장히 위험성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비 보험을 운영하게 되고, 수요보험은 업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수요비하고 있는 수요보험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보험을 정책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Mr. Masahair, Dian. Qels sont les services d'assurance offerts par les coopératifs? C'est une question très importante, surtout pour les pêcheurs, parce qu'en général, les compagnies d'assurance commerciales ne veulent pas couvrir les risques encourus par les pêcheurs qui sont considérés comme une activité à haut risque. Donc, en Corée, les coopératifs ont établi leur propre système d'assurance et les risques sont en partie assurés par le gouvernement qui offre différents dispositifs de soutien. Donc, c'est pour ça que le système fonctionne. 그 다음에, Ms. Sané의 질문입니다. 소비자가 수단자원 관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대부분 선진국들이 수단자원 관리를 정부가 하기도 하고, 또 업인들이 참여를 하기도 한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받아 수단자원을 관리하는 그것은 경제 선진국형 수단자원 관리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수단자원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로 인정제, 주로 인정제를 가지고 간행, MSC라든지, 아니면 이콜 라벨링이라든지, 또는 산지 어디서 생산된 건지, 또는 국내산인지, 또는 외국산인지, 그런 구별을 명확하게 한다든지 해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가지고 받아보기의 자원관리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앞으로 모든 국가가 수단자원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Ensuite, nous passons à la question de M. M. Baye Sané. Vous avez posé une question sur l'influence des consommateurs sur le système de préservation des ressources. En effet, c'est une question très importante. Et cette méthode de gestion des ressources via le pouvoir des consommateurs est une méthode très moderne utilisée dans les pays développés. Effectivement, vous avez des exemples comme la certification de MSC, c'est-à-dire le Conseil pour la bonne gestion des mers qui prouve aux consommateurs que les produits de la mer ont été pêchés de manière durable. Et vous avez aussi des étiquettes qui prouvent que les produits sont écologiques. Et vous avez aussi un système de traçabilité qui permet aux consommateurs de bien choisir les produits qu'ils achètent. Et je pense que c'est dans cette direction que nous devons avancer dans l'avenir. suivant le seuil de la question. Merci. Monsieur le Premier ministre, 전시 기존 있는 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식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자원을 개발하는 위주로 과거에 해오던 대로 하지 말고 투자의 기본이 자원을 잘 보존, 관리를 하는 존재하에서 선진국 투자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Ed. 네네. 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현대환이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감소에 따른 업의 조치가 과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아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사실 수산업이 당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또는 자원 감소 이 문제가 한 국가의 어떤 정책, 업관리 정책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업관리라는 것이 많은 나라를 사고 있지만 제대로 성공적으로 업관리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각 국가의 업을 봤을 때 업관리를 통해서 기후변화나 자원 감소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리라고는 우리가 사실 기대를 할 수 없고 단지 업인들이나 앞에서 보면 소비자들이나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지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이런 수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다는 것은 시대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장은 질문이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낮은 감정을 하겠지 저와 흑집가 공감별을 바꾸고 강렬한 향후에 혹은 저와 같은 외부의 예약력을 하겠지 여길 모르고 이 비율을 상승한 기회를 동료가 있는 기회와 대응을 받은 장량을 공개하는 측면에서 이제 거의 불가능한 그는 안정에 안정으로만 이것은 어떤 방식을 이것은 금방에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응도 한 종류의 대응에 대해서 아주 많이습니다. 이것은 대응이 상t의 동아주의와 상t의 대응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마주의는 그 과정에서 자유롭게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스 굳이 아비. 질문이 없습니다.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스 딘에 네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수산업 공동경영에서 협동조합의 책임 수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산협동조합이 경제체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제가 아마 강의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서 수산업 발전에 수산협동조합의 역할은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수산업의 발전이 있었으면 수산협동조합의 역할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미스 딘에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스 딘에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증가하는 역할을 진행합니다. 이 주인은 한국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을 popular고 최소의 역할을 장르하여 있습니다. 이 주인은 큰 의미가 있고, 이 동네에의 역할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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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한 역할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업 조합을 통해서 자율관리를 하고 또 하나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는 자율관리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정부가 어떤 자금적인 지원 같은 정도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인들이 모든 업에 관련되어 있는 제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규약이라든지 이런 규칙 같은 걸 자율적으로 자위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적인 업관리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두 구체적인 업무부가의 관중심으로 이러한 구체적인은 의 공동체를 우선 중심에 조합되어 있는지 보다. 그리고, 이 시각 세계적으로 공개하는 교 diagnoses 이 공개의 공개는 제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의 공개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리고, 이 공개의 정체성을 만들고 이 공개의 정체성을 담겨서 그리고, 이 공개의 정체성은 아주少이의 role 이 공개의 정체성을 배우는, 더욱더 아픈 정책을 가지고 세 번째 질문에 민관 협동 관련해서 TAC 의종이 왜 13개밖에 안 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연근의 의종은 125개나 됩니다. 그중에서 13개 의종밖에 안 하는 이유가 TAC는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정확한 자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13개 의종이 과학적인 정보의 충분성, 그러니까 과학적인 정보가 충분할 수 있는 의종이 1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3개 의종을 하고 있습니다 TAC이 되도록. 나중에 temos estamos고 있습니다. Lens이 어떻게 생각하는 gobierno Minute decide 왜 그 저kon pre Skull 3개가 est 사실 acordo. 이런 셈 저는 용의 의조로 수밎은 정보가 하나씩 100이introduction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왜 트롤러에서 창출을 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동원이라는 회사가 세네갈 다카의 스카사라는 참치 캔 공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 캔 공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동원이 참치를 잡는 허가를 받았다고 제가 알게 됐는데, 그 참치를 잡는 방법이 트롤이 아니고 선망입니다. 선망으로서 참치를 잡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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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네. 네. 그리고 저희는 두 두 바, 그는 아직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혹시 있으신가요? 제주의 주인공은 이메일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미스터 디아비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우리나라 원장업 총생산량은 얼마입니까? 사실은 1985년도에는 거의 100만 톤 정도를 했습니다. 2000년에 들어와서 지금은 매마다 조금 다르지만 50 내지 60만 톤을 원양의 생산량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원양업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업 분야로서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수산업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수산업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수산업 협동조합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법 만드는 것이 사실 어려운 점이 되었고 그 법을 가지고 수산업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법민들이 서로 뜻만 잘 모으면 별 어려움 없이 수산업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도 세네갈에서 앞으로 수산업 발전 양식도 마찬가지죠. 가공도 마찬가지고 수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업인들이 서로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뜻을 모아가지고 수산업 협동조합 같은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전부 업인들로서 더욱 업인의 소수로 수산업을 발전하는데 동참하고 협력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Tsing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소개합니다 s 그리고 이후에 대한 각각의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일어나서 공교를 통해 공교를 선정시켜야 합니다. 저는 공교를 선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교를 선정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교를 선정시켜야 합니다. 공교를 선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공교를 선정시켜야 합니다. 이곳으로서 전체 강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으로 전체 강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끝난 질문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전체 강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메일로 해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